함께 성장하는 오픈교육채널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우리나라는 대내매적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외척들의 세도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세도정치란 한동 김씨처럼 왕실의 외척인 특정 가문이 나란일을 좌지우지하던 정치 형태를 말해요 어디 그뿐인가요? 밖으로는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의 침탈 야육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기에 빠지게 했죠 맞아요 이때는 안으로 밖으로 위기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시절에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두 계보의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통체제를 더욱 굳건히 만들고자 했던 위정척사파이고 다른 하나는 개화만이 살 길임을 주장하며 모노개방을 서둘렀던 개화 사상입니다 나는 전통을 지키는 쪽이었고 나는 개화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자는 쪽이었어요 이들 사상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입장이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잘 돼야 개인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힘이 있어야죠 하지만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해법은 상의하게 달랐습니다 조선의 기존 가치관인 성리학 중심의 전통체제를 고수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조선은 원래 성리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 하루빨리 서양의 근대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 서양 나라들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살 길이지요 언제까지 과거에만 집착해 있으려고 하십니까 저 밖을 좀 보세요 세상이 어떤지 위정척사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는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등이 있고 개화사상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는 박규수, 유홍기, 김옥균, 유길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양대 세력을 대표하면서도 역사의 라이벌이라 부를 만한 맛수는 바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인 최익현과 유길준입니다 최익현과 유길준은 나이로 보아서는 라이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네보다 무려 23살이나 많다네 나이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조선 말기에 대립적인 두 사상 위정척사와 개화사상을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음... 제 생각에는 1895년 을미개혁 때 머리카락을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난상토론을 벌였던 그 일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 젊은 친구가 대단했었지! 그럼 두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현은 위정척사 운동의 시조격인 유학자 이항로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 서양 문물의 수용에는 반대하며 일제의 침탈에 대해서는 대항을 해야 한다며 언제나 최선봉에 섰던 유학자입니다 내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최익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내가 성리학을 공부하던 시기는 세도정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19세기 전반이에요 그 당시 조선은 내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으로 세도정치의 모순이 극에 달해 있었고 외적으로는 서양 각 나라가 조선을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이러한 시대에 최익현은 성리학 공부에 최선을 다해 23세가 되던 해인 1855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세보다는 정의감에 불타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공격하면서 구국항일투쟁의 전면에 적극 나섰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정부패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자 최익현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 단발령이 공포되자 이에 극구반대하며 단발령을 시행하려 한 유길준과 치열한 논리대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조역 체결 당시에도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 가자 최익현은 을사오적 처단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구국항일투쟁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로드맵에 의해 우리 조선 땅을 야금야금 침범해 왔죠 로드맵이라는 게 원래의 뜻은 도로 지도인데 주로 어떤 일의 기준과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본의 확실한 로드맵에 비하여 조선에서는 준비한 게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즉 일본은 계획대로 조선 땅을 침범하다가 1907년에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린 거죠 이때 최익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직접 자기 손으로 일본 놈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려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데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온 부대가 일본군이 아닌 대한제국의 관군이더라고요 차마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일은 하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자진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의병 부대를 해산시켰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눈에 가시갔던 최익현을 대마도로 유배시켰으며 대마도에서 그는 일본 땅에서 난 음식물은 일절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 단식투쟁을 하다가 한마는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익현이 위정척사의 길을 한창 걸어갈 시절이던 1860년대 후반에 6.1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난 그 당시 박규수의 사랑방을 드나들며 개화 공부를 시작했어요 박규수는 중상적 실학사상가인 박지원의 손자였는데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향후 우리나라 개화파를 이끌어갈 제목들인 오경석, 유홍기, 김옥균, 서광범, 박영호 등을 길러냈습니다 6.1주는 김옥균 등과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개화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가 일본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은 조사 시찰단의 단원으로 일본에 가면서부터였습니다 발전된 일본의 모습을 본 저는 두 눈을 의심했죠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역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조사 시찰단은 일본이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 정부가 1881년에 일본의 서구 근대문물의 수용과 발전상을 살피기 위해 파견한 비밀 사절단이에요 어연중이 이끈 사절단 일행은 일본 각지의 근대문물들을 4개월 동안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6.1주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 약 1년간 신학문 공부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는 미국에 파견하는 친선사절단인 보빙사에도 단원으로 참가하여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서구 문물의 진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절단 전원이 귀국할 때 홀로 남아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인 더머 아카데미에서 신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학비를 조선 정부가 대주었으니까 내가 바로 조선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6.1주는 1884년 김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신학문을 더하고 싶었지만 나라 사정으로 인해 귀국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6.1주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유럽 각지를 여행한 후에 동남아시아, 일본을 거쳐 1885년 12월에야 인천항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귀국 후 6.1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6.1주는 상황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어요 아휴, 말도 마세요 귀국하자마자 갑신정변 주동자들과 친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이 되어 1892년까지 7년 동안 문박 출입도 못했습니다 대신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제가 여행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정치와 사회상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낼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서양기행문집인 서유견문이에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